오늘은 정말 특별한 라이트 케어를 해주려고 합니다 짜잔! 바로 이 팩인데요 이 팩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승무원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팩이고 또 수면팩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런 팩이더라고요 이 팩은 일반 시트팩과는 되게 달라요 시트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? 장시간 오래 붙일수록 좋은 팩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져 있어서 붙이기가 일단 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이 팩의 두께가 되게 두꺼운 편이거든요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어? 뭐야? 지금 마칩니다 팩이 이렇게 됐어요 뗀는데도 굉장히 되게 건조한 게 아니고 되게 탱탱하고 쫀쫀해진 그런 느낌? 그리고 이게 각질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이시나요? 이렇게 주실 수 있게 됩니다